여기 영도에서 부산항 대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로입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쭉 올라가서 360도 회전을 해야 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로. 초보 운전자들은 잘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길입니다. 보시죠. 이제 의전합니다. 의전하면서 커버를 돕니다. 밑에는 바닥. 쭉 원형으로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아래는 청길 낭떠러지. 햇빛이 강렬합니다. 자 이제 360도 완전 돌았습니다. 드디어 고가도로에 안차게 성공했습니다. 여기 운전하는 운전사 아주 솜씨가 좋습니다. 딱딱딱딱딱딱 좌회전을 넣고 공길로 접어듭니다. 아래는 청길 낭떠러지 바닷니다. 성공 끝. 천천히 가봐요. 요금 1,4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부산 대교입니다. 부산 북항을 가로지르는 아주 큰 교량입니다. 편도 3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좌우에는 바다입니다. 영도로 지킹하는 달입니다. 주탑이 보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밤이 되면 조명이 꽤 괜찮습니다. 바다가 보이죠? 여기가 부산 북항입니다. 기존 항구입니다. 여기 오른쪽 차선은 영도로 들어가는 차선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태정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도 조선 서무스입니다. 부산 조선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부산 호목십 야학으로 보입니다. 양쪽 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좌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는 중 양쪽 길이 경기때문에 선정 서무스가